유형연습 2. 보기 이 가방이 어제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. 앙리 씨가 이 가방이 어제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합니다. 1. 마에다 씨 생일이 5월 3일이에요. 하숙집 아주머니가 마에다 씨 생일이 5월 3일이라고 해요. 2. 저기가 김과장님 자리입니다. 수지 씨가 저기가 김과장님 자리라고 합니다. 3. 그 사람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. 희철 씨가 그 사람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. 4. 휴가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. 송 선생님이 휴가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갈 거라고 해요. 5. 열 시에 출발하면 늦을 거예요. 사나카 씨가 열 시에 출발하면 늦을 거라고 해요. 잡은 섬도 1. 2. 희철 5. 22 22 22 23 22 24 28